레디 액션 오늘 주식시장 러닝타임 안에서 가장 핫했던 하이라이트 씬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해 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죠? 아니에요. 반응 나오니까 오늘 세게 기분이 좋죠. 오늘 그래서 상당히 장대양봉 같은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걸 취재를 해서 입고 오신 건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좀 새빨간 불을 좀 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의상 골라왔는데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지나고 오후 들어서는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전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장 기준으로 NFP 발표되고 나서 폭등 아니면 폭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가 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근데 이거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나스닥이 3% 밀리고 했는데 약간 우리나라가 미리 좀 얻어맞았던 걸까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리나도 좀 얻어맞다 보니까 오늘 약간 개팔하기 위해 정말 오늘 같은 날에 정말 박수 쳐도 된다. 대한민국 증시다. 이게 대한민국 K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의 이제 양전환하기 일보 직전에 양보합으로 전환하기 일보 직전에 모습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가 5시에 유튜브 방송 공개 방송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V자 반등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분명히 V자 반등 얘기가 나올 텐데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반등이 좀 짧게 나오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현금 확보하셔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계속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장 기준으로. 미국이 모든 글로벌 투자를 담당하는 월가들이 많고 승인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집중적으로 외국인들 들어와서 투자를 하잖아요. 9월 말 10월까지는 원래 달러가 메마르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등이 거세게 나오기는 다소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반등 어느 정도 적당하게 좀 나오게 된다면 유 손실든 수익이든 간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과 중요하다. 이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올해의 마지막 반등일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확보하는 거가 어떻느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명장면이라고 할 거라든지 오후짱 공략주라는 것들을 뽑아보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MDD 관리라고 해서 기존에 수익이 났던 거나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를 줄여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11월, 12월까지는 MDD 관리를 여러분들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 장세. 테마 장세. 전반기, 상반기는 모멘텀, 하반기는 테마.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테마 쪽만 집중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 쪽에 집중해 주셨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바로 명장면 열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명장면. 이분은 FOMC 쪽의 2인자. 그러니까 이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성진님 아니신가요? 원로 이사입니다. 원로 이사인데.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혜연 아나운서 분이 잘 짚어주었어요. 파월 연준 다음에 서열 2위. 그러니까 입김이 좀 세겠죠. 입김이 좀 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시에 NFP 발표되고 나서 플러스 났다가 납폭을 크게 만들었던 요인이 바로 이분의 발언이 주요했다. 12시 자정 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명장면 한 줄로 나오고 있죠. 빨리 해야 된다. 퀵클린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금리, 컷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뭐냐면 이분이 앞에서는 약간 빌드업을 했어요. 고용 지표 나쁘지 않아요. 적당하게 둔화되고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납폭을 좀 더 크게 키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쪽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반등이 빠르게 나오는 게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뭘까요?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가 금리 인하의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바이오 오늘 핫하죠. 바이오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한다는 FOMC 이사의 발언에 힘입어서 우리는 바이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바이오 특징 쪽에서 어떤 섹터가 많이 움직이던가요? 뭔가 특징인 게 비만치료제 쪽이 아무래도 미국이 관련해서 그렇죠. 맞아요. GIP 관련된 다시 1 관련된 부분들 생성 물질 관련된 부분인데 이 종목 왜 안 가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만치료제 후발주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올릭스 종목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올라타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종목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올릭스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만치료제 블루엠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바로 D&D 파마텍. 가장 빠르게 시장 하락 나오도록 빠르게 회복하는 이런 쪽이 바로 비만. 바이오에서 비만치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만 및 탈모치료제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만만 하고 있다라고 측정할 수 없고요. 다양하게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 아시다시피 위고비 아실 겁니다. 위고비. 위고비 관련 출시 임박 관련된 부문을 위해서 계속해서 뜨겁게 이슈가 달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기술 이전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입장이다. 결국은 바이오는 기술 이전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먹고 사는 주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모치료제 올릭스에서 만든 후모치료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ONX 104C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대 임상 1상 결과 보고서가 수정제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탈모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바로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후보군들 빅파마로서의 연계성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여다보면 확실히 이 올릭스라는 종목은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핫한 가운데서도 조금 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죠. 조금 더 멀리서 잠깐만 약간 확대보다 축소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금요일 날 시장이 빠지는 데 보다 장대 한 번 세워주잖아요. 지금 대부분 비만치료제 업종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적당하게 아래 꼴을 달아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유한양에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테 10%, 15% 급등 나오는 종목들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봉 이후에 은봉으로 적절하게 박스권에서 노는 약간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2만원 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 2만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만 4.9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져서 짧은 반등인지 긴 반등인지 모르겠으나 19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유럽 종양학회도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반 동안은 바이오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이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주 FOMC 전날까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체크해드렸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명장면 시장의 예고편으로 바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기사로 뽑아주셨군요. 결국은 대왕고래밖에 없다. 대왕고래 플러스 관계토 프로젝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석유사들 또 온다. 아람코 엑스모비호트에서 관련된 부분들 한번 검증하고 싶다라는 관심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게 잘만 되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분께서도 관련된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명장면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난 전반기 때 상반기 때 움직였던 종목에는 일단은 지수처 리바운딩 전원 보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뭔가 연말까지 뭔가 트렌드하게 뭔가 추종 지수 추종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추세 추종으로 볼 수 있는 쪽은 테마. 그중에서 가장 큰 테마 정부 정책은 대왕고래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대왕고래 관련지 한 종목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반기에는 확실히 테마가 두드러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 안에서 대왕고래 관련지 뽑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실제 이력이 있고 있는 회사고 화성 밸부로 지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일러주는 한선 엔지니어링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뭐 산업 전반적으로 피팅 밸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안고래 대장, 대안고래 0일만 대장 쪽에서는 일단 1등은 화성 밸부 2등은 약간 한선 엔지니어링 약간 이런 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만 봐도 대장들은 정배열에서 눌림 나오다 다시 또 고가를 한번 갱신한 패턴이 나온다. 잠시 뒤에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9월달 2차 개발 전략회의 개최 관련된 수혜 결국 이제 글로벌 해외 석유 기업들의 뭔가 참여 가능성 요걸로 이제 불을 뿜는다는 거겠죠. 기대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 한선 엔지니어링이 55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차후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공시 내용도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대장조들의 차트관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가격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찾을까요? 이제 뭐 이게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엮여있는 종목도 있고 안 엮이는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공통 부문을 갖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좀 장기 도평에서 깨고 역배열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화성밸부와 그리고 한과수공사와 마찬가지죠. 정배열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롤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음봉 이후에 이렇게 좀 하락을 어느덧 만회하는 양봉이 좀 뜨고 있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정고점 근처죠. 15,500원 선을 말씀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박스콘 상담 보고 만약에 모멘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박스콘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한선 엔지니너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오후 5시에 무료방송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잠깐 시장에 대해서 짧은 반등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후 5시에 너튜브에 MBN 골드 신광석 또는 신광석 주식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5시 너튜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거나 어느 정도에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될지 전략 궁금하신 분들, 시장 관련된 부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이 아니고요. 오후 5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후 5시 신광석 매니저의 무료방송 꼭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